오늘 욕먹을 각오로 소래포구를 찾는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양심에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안에 쉼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젠가부터 이 안에가 어지르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잠가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데 오시면 그냥 이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러시면 아예 여기를 소래포구는 어르신들은 오면 안 된다고 아예 써붙이세요 여기를 이 자체를 관리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어른들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르신들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기 편의주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관리자들을 다 같이 사회적으로 양심에 고발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위치가 소래포구역에서 월곤 넘어가는 철 지하철 밑에 여기가 상당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오늘은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이제 11시 반이에요 오늘 일요일 11시 반 주말되면 사람 많이 오시는데 그 다음에 평일에 좀 많이 오십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안에는 장가져 있고 이래 놓고 이래 놓으면 안 어지러지나요? 저 안에 열어놓으면 어지러지고 그러면 여기 그냥 안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더 주시고 홍보하시면은 그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일 것 같은데 그냥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? 굉장히 좀 여기 소래포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체계 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짜 양심에 고발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? 공무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편의주의로 문 잠가 놓고 여기 문 딱 이래 잠가 놓고 제가 여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열어놓은 걸 못 봤어요 먼저 축제할 때 소래포구 축제할 때 열어놨나? 그때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 한 번은 안 열어놨는데 늦게 한 번 열어놨을 건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쪽에 어르신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이거 드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거 드시고 피크닉 나오면 어른들이 한국 사람이 이런 데 와서 드시고 이런 거 홍보해가지고 청소 좀 하고 제대로 그거 하게 해야 하나죠 딱 막아놓고 자기네만 편하게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쳐지기를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양심에 지금 고발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시간이 일러서 그렇죠? 이런 데에 그냥 꽉 다 차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그게 좀 되면은 지금 11시 반이에요 지금 오전 오전 11시 반이라 그렇지 제가 꽉 다 찹니다 그런데 저 안에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질고 간다 그럼 내가 어질고 가는 거 가서 문 닫은 거 어떻게 들었냐?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어르신하고 한참 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고쳐서 열어놔야 되는데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?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은? 그럼 소래포구 여기는 어르신들 오지 말라고 그래야죠 이게 뭐예요? 여기는 돈 쓸 젊은 사람들만 오고 와서 먹고 놀고 갈 사람들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예 여기 보니까 소래포구역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좀 가깝고 또 전철이 무료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전부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부 바깥에서 계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름인식이잖아요 저기 요렇게 저건 아니지 않아요? 저 건너편에도 보세요 저 건너편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건너편에 앉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여기 약간 안쪽에 앉아서 쉬시고 좋은 데를 내버려 두고 그거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? 높은 사람들 와서 시찰하고 올 때 열어놓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? 대통령이 나오면 열어놓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? 지금 잠시 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해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워낙 안 치우고 어질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구로에 사는데 구로에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아요 특히 그쪽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시는데 사실은 이용을 좀 안 지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담배 길거리 막 피우시고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다 일부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좀 그거를 하셔야죠 공무원들은 편하게 쓰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네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지도하면서 좀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해야죠 여기가 시야 헛되어 있는 점입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래포구역 지하철역까지 오면서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도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나요 담배 그냥 피우면서 가는 많지는 아닌데 가끔 보여요 저 지금 앞에 있으신 분도 담배 피우면서 그냥 있는데 나이가 무슨 벼슬은 아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나는 해도 돼 그런 생각 없어야죠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르신들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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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